안녕하세요. 대성알람자 모래띠입니다. 지금 우한이 부천에도 확진자가 오늘 나왔네요.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는 아닌데 큰일이네요. 부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마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타격을 많이 입지 않으실까 염려스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시기에 창업을 오픈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속아리를 많이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폐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해요.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장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창업을 했을 때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어쨌거나 저희 나라에서만큼이라도 더 이상 이게 확산되는 게 좀 사그라들고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건 뭐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창업을 했는데 치킨집을 창업했는데 조류독감이 터진다든지 저는 지금 돼지고깃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돼지고깃집을 오픈했는데 돼지열병이 난리가 난다든지 그렇잖아요. 이렇게 또 강력한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말 자영업은 변수도 너무 많고 진짜 어려운 길은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카페에 가서 제가 갔었던 괜찮았던 고깃집도 있고 괜찮았던 카페도 물론 고깃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엑셀로 사진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리스트랑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걸 만들어봤습니다. 노트북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머릿속으로 제가 밥을 먹을 때 느꼈던 부분이랑 컴퓨터 엑셀로 제가 이렇게 치면서 정리를 하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좋았던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보이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안 좋았던 부분도 더 깊게 보이네요. 글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도 더 진해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후년 아 내후년이랜다. 내후년이면 큰일 나요. 내년 가을 말 가게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가는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가게를 본격적이게 준비를 다음달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1년 이상이죠. 1년 반 이상 준비를 할 건데 계속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면서 공통된 부분이나 공통되게 아쉬운 부분 공통되게 좋았던 부분들을 추려서 또 제 가게에도 적용시켜보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 올리고 밤에는 채널 아트를 오늘은 변경하고 잘 예정이에요. 채널 아트가 뭐냐면 제 채널 들어오시면은 위에 모래띠 솔루션이라고 크게 대문짝만 써있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 유튜브의 간판인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나름 유튜브를 해보려고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게 최선이었거든요. 처음에는 저도 워낙 컴맹 폴맹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 없어요. 제 채널에 그래서 우연히 제 채널을 타고 들어오셔도 딱 간판만 보고도 모래띠 솔루션? 내용을 보면은 막 엉뚱한 일상만 올리고 있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뭐하는 채널인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좀 거기에 간판을 제가 제대로 해서 채널 정체성을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올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저 오늘 밤에 채널아트를 마무리 짓고 잘 생각이에요. 그래서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. 밖에 나가실 때 귀찮으시더라도 마스크 꼭 하시고 일단 이게 좀 잡힐 때까지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. 언론에서 우한을 하도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워낙 지금 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손 잘 씻고 마스크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귀찮으시더라도 마스크 잘 끼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힘드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정말 빨리 우한이 해결되길 정말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. 감사합니다.